여기가 부계동이죠. 부평동 부계동입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구간입니다. 약 600m 앞 속내 IC에서 판교 일산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약 200mgood 100m 안으로 신호위반에 든다. 기상캐스터 배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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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배혁